제가 계속 못하고 있었는데 어제는 잘 돼서 분위기 반전도 되고 많이 기뻤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첫 타석에는 타이밍은 맞았는데 결과가 안 좋게 돼서 좀 아쉬웠는데 신경 안 쓰고 그냥 다음 타석에 더 잘하자라는 생각을 가졌고 운 좋게 홈런이 나와서 더 기분이 좋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결과가 좋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아니요 그런 건 딱히 안 해줘가지고 딱히 신경은 안 쓰고 그냥 효상이 형이나 친한 형들이 그냥 3회터 하나 남았다 이렇게 얘기해줘서 저는 몰랐었는데 아 그래 하고 최대한 신경 안 쓰고 제가 하고자 하는 생각이랑 루틴 생각해가지고 편하게 쳤던 것 같아요. 엄청 축하하고 계속 해줘가지고 너무 고마웠고 저는 항상 제가 못하고 있을 때나 잘하고 있을 때 옆에서 항상 응원해주고 힘내라고 해줘서 항상 도움이 많이 되고 항상 고마운 친구인 것 같아요. 제가요? 이거는 노린다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운에 맡기고 그냥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잘 모르겠고 그냥 커피라도 한 잔 살라고. 작년보다 OPS를 좀 높이는 게 제 목표고 이제 빨리 팬들이 오셔서 같이 응원하고 재밌게 경기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